네 강프로입니다. 대한전선 봅니다. 대한전선이 오늘도 7%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이죠. 화요일날 시장을 보면 5% 정도 떨어져서 끝났어요. 이런 상황이 일단 나온 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을 때는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을 맞아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걸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면 한물 간 줄 알았는데 터빈, 변압기, 전선, 이 산업이 뜬다. 내용 보시면요. 인공지능, 서버, 전기차, 폭증하는 전력 수요가 세계적으로 전력산업 생태계의 호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력 부족 사태가 한 30년 40년 정도 동안 없었습니다. 물론 일부 국가에선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전력 부족 사태가 사실상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였죠. 그런데 이번에 이 서버가 대폭 증설하면서 어떤 부분이 발생했죠? 전기 부족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리가격 폭등 그리고 전선, 변압기 이쪽에 대한 시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구조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내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어떤 종목이든 강세 구간에 있을 때는 어떤 이유 호재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근데 가격이 반영하는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알려면 첫 번째 정배열 구간으로 전환하는 그 첫 번째 상황이 있어야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오는 게 신고가 구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고가를 거쳤을 때는 무조건 조정 구간을 거쳐가게 되어 있어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보시면 정배열 구간으로 만들어 놓은 게 2월과 3월 달입니다. 그러면 2월과 3월 달에 먼저 강세를 보였었던 같은 종목군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일진전기, 재룡전기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내용 보세요. 대한전선은 여기 정배열 전환하는 시점에 일진전기 그리고 재룡전기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뭐가 나왔어요? 신고가를 달성을 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빨리 나오는 겁니다. 근데 워낙에 호환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발생했습니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그럼 물량을 댈 수 있는 쪽을 계속해서 찾다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후발주들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구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 구조에 대해서 내가 알려면 전방 쪽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HBM이라는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HBM이 증가하는 부분은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고 AI 반도체는 NVIDIA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NVIDIA에서 만들게 되면 이게 서버단으로 이어지고 서버단에 대한 주가도 폭등 구간을 만들어내게 되죠. 근데 이게 더 웃긴 게요. 이번에는 금리가 인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시장에 퍼지면서 미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금리가 높았을 때도 그렇죠?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내용이 나왔을 때도 반도체가 강했는데 인하를 할 거야? 이런 내용이 나와서도 반도체가 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뭘 느낄 수 있나요? 강한 놈이 더 강하구나. 그럼 강한 걸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대한전선은 강한 놈입니다. 어디까지 갔어요? 신고가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사항은 전기, 전선, 구리 이쪽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것보다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잡아야 될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내용 보시면 그렇습니다. 내가 매매하는 구간에서 철저하게 내용을 이해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핵심 사항이 신고가 구간이라는 거고 캠트로닉스 보세요. 오늘 25% 정도 상한가 부근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도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발생했다는 점. 제가 4월 달에도 5월 달에도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고 매수를 이어오고 있는 결과 오늘 상한가 구간까지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캠트로닉스 8시 46분 시장가 매수창 시작 전에 공유를 해드렸고요. 신고가 종목만을 매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소통방에서는 신고가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군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 구간에서 이런 시세가 발생한다는 점. 그런 과정 중에서 단기 입형선 예를 들어서 5일과 21선, 20일과 61선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정배열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랬을 때 오늘 상한가 구간에 들어갔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올려보면 KBI 메탈 여기 보시면요. KBI 메탈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KBI 메탈은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KBI 메탈도 오늘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세 구간에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 그런데 그 전에 5월 초에 보면 매도를 하면서 14%의 수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이어가고 있다는 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가 이어져야 될지 그리고 가격대를 잘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대한전선에 대한 타점도 함께 다루게 되고요. 입장을 하고 안 하고가 주식 인생에 큰 차이를 만들게 될 겁니다. 무조건 신고가에 대한 부분,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것, 그리고 정배열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 반드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거래했을 때 이런 정도의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다른 전력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전선 볼게요. 대한전선을 보더라도 제가 오늘은 올랐지만 여기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매도를 했어요. 그때 25% 수익.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정말 많이 바뀔 겁니다. 매매하는 그 구조 자체가. 그러면 제가 신고가 종목만을 매매한다는 점을 알았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대한전선에 대한 내용을 다시 볼게요. 대한전선은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마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관련주들에 대한 종목군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변압기까지 확장을 시키면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 중공업 이런 종목군들 다 강하죠. 시장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강해요. 이런 부분이 실적이 피크를 치기 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가 피크가 먼저 나온다는 소리예요. 주가 피크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해서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그 첫 번째 시작이 신고가라는 거고 주식은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SK하이닉스 지금 반도체 대장주죠. 대형주단에서 내용 보시면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 23년도에 7조 원대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적자를 내는 과정 중에서도 주가는 100% 이상 올랐어요. 그것도 하이닉스 같은 거대한 기업이요. 이번 분기에 실적 전환이 턴아라운드가 처음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 더 가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전환됐다. 이제는 냉정해져야 될 때예요. 2분기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실적 예상치를 이익은 증가하고 흑자전환이 되더라도 예상치를 못 넘잖아요. 그럼 주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구간이 되면 전선 변압기 그렇죠. 전기 관련 적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이닉스가 강세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왜? 주가는 선 반영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면 주식시장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것만 알더라도 정말 다른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다루고 무엇보다 정배열 구간을 사전에 예상하는 이런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 계산법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 다 다룰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대한전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무조건 단기로 내가 치고 빠져야 됩니다. 이게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니에요. 2주 안에 수익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고 2주 안에 수익전환을 시킬 수 있었을 때 나는 신고가 매매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운 좋게 어떻게 한 종목을 싸다고 싶어 가지고 잡았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물린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실전 사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쵸. 그동안 거래해 온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 보여 드렸고 대한전선에 제가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한 대한 대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시작점이 신고가다.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나는 매매를 할 수 있고 그 구간에 대한 부분을 그쵸.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떻게 판단을 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군들을 내가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 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게 가격이다.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있는게 뭐죠? 2월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써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 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